용인 아이고 그렇죠 그게 색깔이 바로 안 어울리잖아요 작업해 놓고 색깔이 해동하면 또 끊게 되더라구요 냄새나고 예 딱 그 생고기하고 냉동고기 차이가 막 난다고 한게 그런거거든 냉동 해동을 잘 해갖고 해도요 오히려 육색이 선옥빛은 아니어도 검붉으면서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 해동만 잘하면 이야 약 1km 앞에서 양쪽으로 직진해 다시 만나는 도로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점들은 어느정도 개수 나가면 아이고 마하성 아이시네